가공장축 뭐에요? 공기만 할거에요 설명 안해주세요? 이건 바로 2022년 탁상달력입니다 탁상달력 자! 2021년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이 2022년인데 2022년 레이블랜이 탁상달력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신차들이 많이 나와있네요 먼저 주둥이 신도색이 나왔네요 15000정도 2022년 현재료템이 제작했네요 뒤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 한번 뒷그림 한번 볼까요? 뒤에는 역시 7400호대 디젤 기관자가 이 유조객차를 끌고 있네요 중재인 용관 옆에 지나는 화물열차 이민서 분이 찍으셨네요 다음은 2월입니다 2월에는 역시 2년전에 나왔던 253 박동이 있습니다 내년에 453 박동도 나올거에요 글씨가 잘 안보이네 누가 만든거야 2019년 현대룩점이 만든 장동장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오 옛날 생화로 객차가 있네요 그 옆에는 7600호대 디젤 기관자가 있는데 완전 눈이 많이 묻었네요 다음은 3월입니다 여기에 다우시스 제12년 다우시스한테 제작한 상호선 신차차를 한번 보실까요? 언제 나와? 아... 아마 지금 시험은행 중일거에요 조금 있으면 은행할거 같아요 오 이거 예쁘다 사진은 7400호대 디젤 기관자가 얼굴 버리고 그 뒤에 제철수가 있네요 제철수가 어느 마을인지 알아? 제철수가 우리나라 어느 마을인지 알아? 어느 지역에? 광양이나 저기 아 저기 맨 아래쪽 울산이나 근데 이름이 띄는 사람이 멍트니김이 멍트니김이 너무 멋진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다음은 4월입니다 4월에 있는 정전차가 단... 단연히 2년 전에 현대료템이 만든 4호선 주둥이 있네요 저희 집에 레이플레니스로 나와있거든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역시 지식 기관차가 컨티너를 끌고 있습니다 역시 너무 긴거 같은데요 21년이... 근데... 21년이나 된다고? 1번... 유치꽃이 장식하는 경주 경주네요 여기 경주역 없어진 여기 있다면서요 맞아요 경주역인데 이제 얘는 농아우랑 이유미 이제 신경주역으로 들어갈까요 내년 이유미 부산까지 될까요 다음은 5월입니다 저기 2018년에 현대로템이 만든 5호선 신차차행이네요 원래 2018년에 5호선 하남 연장을 개통하려고 했는데 2019년 또 연기했다가 20년에 또 연기해서 결국 개통했고 결국 이 하남 검단상역까지는 개통했는데 작년에 개통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1년이 넘어가서 개통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 현대전공이 만든 코레일 4호선 납작이 차량인데요 다음은 6월입니다 저기 1999년 현대전공이 만든 6호선 풍급조표 차량이 있네요 아직 신차가 안 나왔나 보네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 정동진 바다 옆에 지나가는 끼이틱스 이용사진이 있네요 사진 찍은 사람은 포비노이고 타운이고 사진 이름은 바다로이 이용이네요 다음은 7월입니다 저기 2010년 서울 도시철도공사 7호선 X자의 차량이네요 로인이 제작했나 보네요 이게 7월 달이라서 7호선 전동차가 나온구나 1월부터 1호선 2호선 차례 차량이 나온구나 사진을 보니까 5월에 현대전공이 상 현대전공에서만 는 4호선 납작이 하고 있네요 8월입니다 진짜 신경열차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산국제축도기술상황도에서 봤던 8호선 우지산정 차량이 나왔습니다 2023년 예정이래요 거의 뭐 2년이나 남았죠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2년이나 남았어요 사진은 5만열차의 여름여행인데 5만열차을 보니까 화물 다른 게 많이 없네요 가볍게 있네 7.600호 때 디제기관차가 끌고 있네요 찍은 사람은 복권열차이네요 9월입니다 9월에는 9호선 조동차가 있네요 슈벤영 현대전공이 제작한 차량이네요 9호선이 환승해야 된다는 그거지? 근데 9호선이랑 담임요차 환승할 때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면 또 교체국 또 찍어야 해요 일회용 교통카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찍으면 다시 표를 사야 해요 진짜? 안 좋았네요 와우 여기 아이식스 세마을인데요 저기 가을 속으로 날씨가 풍경이 정말 좋겠네 또 찍은 사람은 도서원분이네요 와 저긴 어느 도서니까? 아마 치약산에 자리는 것 같은데 치약산인데 어떻게 봐요? 다음은 슈월입니다 슈월에 수위분당산 동그리가 있네요 2003년에 로템이 만든 차량인데 현대로템 아닙니다 현대로템 아니야? 네 현대로템 아니에요 저거 왜? 로템을 그럼 현대로템 현대가 아니에요? 산건가? 맞아요 현대가 로템한테 사가지고 현대로템 바꾼 거예요 원래 옛날부터 현대전공이었거든요 현대전공이 로템을 샀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된 거야? 네 네 거기 수위분당수는 이 벼랑 어울리네요 노란색 얘가 우리 동화역 가볼까요? 동화역은 찍은 사람이에요 황금대판 달리는 황금빛 열차 역시 황금빛이면 어울리지 않나요? 근데 이런 길을 간다고? 우리 마을에 있는 왕신리에서 이런 풍경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가길래? 여기 수위분당수는 개통했으니까 인천 쪽에 있는 곳에 들리겠네요 뭐 뭐까지 가는구나 다음은 11월입니다 11월에는 빼빼로데이가 있잖아요 아 빼빼로데 딴 나라 낱말하고 빼빼로데요 자 11월에는 신분당수 전용차가 있네요 역시 2011년 현대로템이 만든 차량이네요 이거 무인운전으로 가더라고요 네? 무인으로 가는 지하철이예요? 네 무인으로 가는 지하철이예요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 마지막으로 12월입니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자 12월에는 공양철도 일반열차가 있네요 2005년 롤테미 만들었네요 RX공 맞아요 노래 한 번 해주세요 노래 한 번 해주세요 노래 한 번 해주세요 와이나 RX공한 털도 빰빰빰빰 가장 편안하고 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은 서액금 빛열차가 있네요 타본 적 없는데요 여기 자음선에 들리는 관광열차예요 이거는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게 사실 이름이 눈골야 싸우나기 때문에 엄청 일찍 일어나야 되고 탈려면 용산에 한 일곱시까지 가요 사우나 있는데? 그럼 가만히 사우나 할 줄 모르잖아 그래도 사우나 있어 알아 여기 마지막으로 브로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기 브로그로 추가 전개도 미니 열차 전개도가 있어요 우리 예전 작년과에는 뭐 들어있어요? 작년과에는 2호선 GC초파랑 3호선 GC초파가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2호선 있는데요 이렇게만 들려집니다 좀 망가졌습니다 저기 택사 그런데 왜 똑같아 이거 4호선이 다른되고 있지? 이거 몇 년도까지? 이게 4호선 진쪽으로 됐어요 이게 몇 년 달력이 들어있는거야? 2020년 달력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얘는 2호선 GC초파인데 이게 2개 들어있어요? 올해는 그럼 하나만 들어있어요? 아니요 2개가 하나만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원래 얘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포기했어요 아 실제로 촬영하려고? 네 이거 쉽지 않나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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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해외 해외